자 A를 한 번 봅시다. A를 보니까 because 하고 because of가 있고 둘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선 because는 어떻게 쓰이는 표현이죠? 접속사다. 그치? 접속사. 접속사니까 당연히 문장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그치 완벽한 문장이 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because of는 어떻게 돼?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뒤에는 명사가 온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해서 문장 단위를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고. 오랑우탄 that lost their home. 오랑우탄이야. 근데 뭐한? 대시 뭐죠?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 그치?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잃은. 그들의 집을 잃은 오랑우탄이 because of forest logging are moving to Indonesian rescue center. 우선 보면은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오랑우탄이 얘가 주어고 이동하고 있다. 어디로? 인도네시아의 구조센터로 전치사고지?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로 봐야 돼? 요것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 forest logging. 요게 뭐죠? 숲 벌목으로 볼 수가 있겠지? 하나의 명사고. 그래서 정답은 because of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오랑우탄인데 그들의 집을 잃어. 그 이유가 뭐야? 숲 벌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을 잃은 오랑우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어디로? 인도네시아의 구조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정답이 어떤 거라? because of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 하나의 명사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B 같이 한번 봅시다. have 해지니까 어떤 문제로 봐야 돼? 그치? 주어 찾아서 수일체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붙어 봅시다. report says. 여기서는 하나의 보고서가 말을 한다. illegal training. 아, 대시 빠져있는 게 맞지. 대시 빠져있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렇게. illegal trade in young 오랑우탄 for private due in saffery park. 자, 요게 주어가 되죠? 불법 거래. 원래는 뭐 나라끼리 하면 무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 거래야. 뭐의 거래? 어린 오랑우탄의 불법 거래. 뭐뭐의 거래라고 할 때 이 트레이드하고 인을 같이 쓰는데 요기에서 인은 뭐뭐의 거래. 요렇게 쓰이는 거죠. 근데 뭐를 위해서 for private due in saffery park. 개인의 동물원. 그리고 개인 사파리 공원. 이것을 위한 어린 오랑우탄에 대한 불법 거래. 그러니까 이게 주어란 말이야. 불법 거래. s가 안 붙었어.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has가 돼야 되겠지. have은 아니고 has expanded. 확대가 되었다. 요게 동사하고. in reason year. 최근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 몇 년 안에.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c. 아까 전에 봤던 거네. 정말 많이 나오지?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럼 뭐부터 접근한다? 형용사 보호다라는 거. 혹시 보호 자리가 아닌지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 생각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making the matter. serious, seriously. 요게 이제 주어가 되네. 동명사고. 이게 동명사지만 make는 원래 몇 형식이고? 5형식으로. 그러면 동명사를 이끌면서도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보를 다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making의 목적어. 그 다음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 그러니까 정답은 serious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요기서부터 요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것은 clearing. 뭔가 이렇게 개관하는 것이다. 뭐를? 숲을 개관하는 것이다. to make loom.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for palm oil trick. 파물나무 plantation. 이게 대농장이지. 이거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개관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for biofuel. 뭐를 위해서? biofuel. 화학연료. 요것을 위해서. 3% 그 보고서가 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의 정답은 보호 자리로서. 형용사가 나와야지. LY 요거 부사 나올 수는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듯. 정답은 생각하 AM122를 fer판하다. 3번으로 인사해서 5번 away. 수빈아 매입히 면총한 엑벳자. 먼저 정답은 뭐like든. 감사합니다.